다시 한 번 카메라를 켜지 인생이란 게 뭘까? 그치, 오늘의 하루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하루는 굉장히 소중해지지 자,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도록 시작 집으로 가서 조금 쉬었다가 일을 하고 그리고 아, 뭐합니까? 커피를 마실까? 커피를 마실까? 그럼, 나가봐 광주하고 이런 나이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치? 이거 또 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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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